마지막으로 앙코를 준비해야 합니다. 여러분과 함께 부르는 거에요. 다음 곡은 다 아시겠죠? 목사님들 올라가실 거에요. 제가 이 곡을 부를 때, 소곡을 하고 다 부를 때 여러분이 다 남으세요. 이거 안 남으시고 의심쇼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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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 나의 영혼을 축하하네 백상회 총회장 이승희 총장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이승희 총장 이승희 총장